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통영의 부동산 매물, 개발정보, 관광지 등을 공유하는 부부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튜브 채널 짬뷰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오늘 매물은 한창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정동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토지의 느낌을 보시죠 길 건너 앞쪽으로 더샵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그 좌측 위로는 거제에서 최고가의 전원 단지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확장되어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길이 막혀 있으나 차후 길의 연장을 암시하듯 만들어져 있어 미래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위치를 보실까요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에 위치하는 이 토지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로부터 1,20m 떨어진 맞은편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 최고급 전원 주택촌을 형성하는 곳에 유일한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있어 보입니다 거제에서 가장 최근에 도시화를 이루어가는 양정동 일대 현황을 보실까요? 이 지역의 도시 확장이 좌측으로 진행됨을 현장에 가보시면 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변과 약 30m 정도 접하는 이 토지는 이미 기본적인 평탄화 작업을 끝난 상태입니다 석축으로 쌓아올려 토지의 수평과 성토가 이루어져 있고 이후 비가 오면 집안이 약간 다져져 내려갈 것을 대비하여 충분히 여유있게 성토를 하였습니다 토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대 상물 명시사항을 보실까요? 매매로 거래되는 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와 농적률은 일반적으로 200%이나 거제지역은 150%입니다 정확한 것은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921제곱미터로 약 278평인 이 토지의 매도임한 가격은 15억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